이 좁디 좁아, 이 잠잘방도 하나밖에 없어서리. 왜, 아바이와 같이 자는 게 싫으니? 좋겠소, 고난 굴지 말기요. 내일은 아주 좋구만. 노망나 좋구만. 얼른 주무시기요. 내일 되면 한양 갈 거니까니. 한양? 야, 더는 혼자 못 두겠어. 그 들철 곳이라도 갈 테니까니. 그래야 알기요. 근데, 너는 장관은 언제 가니? 아이고,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야. 내리 고거 하나를 못했구만. 아바아이. 그래, 알았다 자거라. 야, 이 아바이도 지발 좀 주무시기요. 어휴. 아oire. 이름도 자나. 아버지. 아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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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치지 말기요 아빤 일어나기요 아빤 아빤 좀 일어나기요 아빤 아빤 내가 잘못했어 아빤 내가 잘못했어 아빤 아빤 여기가 어디있어 아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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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빤